한국에서 먼저 왔어요 오징어 오늘의 오류 영상이 있어요 도전 오징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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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와이파이 잡아놔 이거 맨날 먹기 싫어 이거 먹자 먹 nut 먹기 such a bite 먹기 술이 두꺼운 먹기 열고 이라고 먹기 열고 먹기 열고 이라고 먹기 열고 먹기 열고 이라고 파슴이 이쁘라 그거 하면 되잖아 고기 땡길까? 아까 왔다 고맙습니다 바꿀래? 땡겨 바꾸면 되잖아 이제 부파 한 번만 더 못바anut 나갔다 양 많다 다 먹어야지 맛있다 왜냐면 여기 양념이거 돼가 빨록하다 금방 비벼서 맛있을래? 안 돼 와 진짜 우리 나수 많이 먹는다 맞아 미나 똑바라는데 미나 큼직이 많이 먹으면 미나 똑바라잖아 미나 똑바라는데 미나 똑바라 너무 크니까 너무 작으니까 작은지게 먹어 양념에 넣어서 맛있게 먹자 가자 먹어봐 먹어 여기에서 얹을게 하나 얹을게 와 이만한데 이게 더 색깔도 없어 아야야야 고맙고 아 잘 먹는다 아니 아니 이거 셀러줘 여기 셀러줘 그럼 가슴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안 익은거 낫고 봐봐 여기 이거 이거 여기 이제 저거 잘 먹으면 다 여기 여기 이거 이렇게 양념에 필요 없어 그게 뭔 소리고 많이 묻은 것 같다 보장은 다 먹을 수 없지 마시지 고추가루 오우 바삭 고추를 먹으면 고추를 먹어야 돼 고추 꼬을 먹어야 돼 잔 arrest 와인 와인이야 치즈볼이 중삭이네 치즈 올리면 돼 땡큐 갈비 다 뚜껑 거 자꾸 만든다니까 아니 다 구웠잖아 찌개 물이 죽으면 똑같대 남자가 이렇게 굽는거하고 바람을 계속 불어줘야되나 아니 여자친구랑 단들어 너무 맛있어 그냥 보자 진짜 맛집 많다 이거만 빼줘 너무 맛있어 바지락 없진다 하나 더 있다가 여기 비어있다 너무 맛있어 하나인데 100개 아니야? 어 밥 조금만 줘 보라 아니 조금만 줘봐 고기 안 넣어봐 고기 넣어봐 간장이오 고기 넣어봐 맛있네 근데 이게 소주한거 봐봐 봐봐 이리 소라운드라 맥주 여기까지 먹어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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